팔란티어의 50번째 영상은 라네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바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그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팔란티어의 피터틀이 도널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통령 대기 5주 전에 트럼프 주변에는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CEO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애플의 팀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앉은 인물은 바로 팀쿡도 베이조스도 아닌 바로 피터 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에게, 피로틸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시작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는 피로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터 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터 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피터,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터 틸에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한 데는 바로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액세스 헐리우드에서 빌 브러쉬, 빌 부쉬에 대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비디오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피터 틸이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고요. 트럼프를 위해서 무려 125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내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확실하게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던 피터 틸의 움직임, 이 후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댄 트럼프가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죠.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선거인단, 그리고 클린턴을 물리쳤고요. 힐러리를 물리쳤고, 며칠 후에 피터 틸은 웨스트잉을 물려받게 될 여러 인사이더들과 함께 차기 회장의 전환팀 집행위원회에 지명되게 됩니다. 즉 행정부 관리 말에 따르면 트럼프 타워의 실리콘밸리 수입품 그룹과 유니언 스퀘어에서 자신의 피에트 테러와 일하는 피터 틸은 신임 고위 직원에게 과학, 기술, 보안 및 정보 문제에 대하여 조언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2016년 7월 클린블랜드에서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피터 틸이 클린턴 대통령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와 찬조 연설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의 강력한 정치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던 피터 틸 그리고 그가 세웠던 팔란티어가 이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팔란티어 주가가 급등했던 일본과의 계약에서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1차 데모데이를 앞두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해 1월 15일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진에서 정보국장으로 바로 잘 아시다시피 에이브릴 헤인즈라고 하는 전 CIA 부국장을 정보국장으로 임명하는 그 인선책이 발표되는 순간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헤인즈는 과거에 팔란티어의 중요정책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통령 헤리스 또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시스템을 법 집행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정치 성향을 보였던 피터틸의 입장과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말 정부의 이런 보완과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팔란티어와 적합하다고 한다면 정말 초당적으로 팔란티어의 계약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헤리스의 발표 때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팔란티어가 급등했던 것이지요. 사실 그렇기는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팔란티어의 주주들은 미국 현지에서는 팔란티어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일어났죠. 즉 팔란티어가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다시금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전에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팔란티어는 3월 31일 열흘 전에 Department of Energy 즉 에너지 부하 최초 계약 의무 700만 달러의 계약을 최절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조달 웹사이트에서 찾은 실제 제출의 스크린샷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부는 약 5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1358만 달러의 기본 및 행사 옵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단일 계약은 5년에 걸쳐 팔란티어의 8,990만 달러의 매출을 보장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이 에너지 분해 부서인 NNS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은 안전 및 인프라 및 운영 부서에 바로 세이퍼라고 하는 안전 분석, 예측 및 평가 보고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팔란티어를 계약 파트너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세이퍼 프로그램은 NNSA의 핵 안보 관리 임무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직 전체의 안전 프로그램의 건정성을 측정하고 데이터에 따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함으로 팔란티어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전폭적으로 팔란티어를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한 기업에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 몰아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너무 기석되어 있는 미국의 CIA, FBI, 육군, 국방부와의 계약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만큼의 우수한 실력을 가진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팔란티어에게 다시금 독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에 앞서서 2월 25일에는 팔란티어는 동물 및 식물건강검사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기간에 약 203만 달러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총 계약가치 650만 달러에 대한 2년 연장을 추가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2021년 3월 25일에 식품의약국은 계약가치를 125만 달러에 이르는 추가의무로 다시금 62만 5186달러에 해당하는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가 정부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조금 외연 확장,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아무튼 정부 계약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성장의 루트들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하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팔란티어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계약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비정부 부문이 모두 성장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지만 성장이 최종 목표인 가운데서 특히 요즘과 같은 때 정부와의 계약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크의 캐스티, 캐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 전 그녀는 인터뷰에서 우리 세계에서 즉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국방 부분과 정부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팔란티어의 정부 계약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아크의 ETF 가운데 25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또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팔란티어의 기간 매수세가 22%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가장 최근 뉴스는 바로 사코스와 리리움에 대한 투자. 여러분 들으셨지요? 즉 로보틱스를 통한 미래산업 인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코스 영상의 오버레이된 슬로건은 로보틱스를 통한 미래산업 인력 활성화 부분인데요.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는 10명의 은퇴한 장군의 제도가,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략자문위원회가 있는 미군 장교 및 업계 참가 용사가 이끄는 사코스 디펜스가 있는데요. 메인 사이트로 들어가서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두 개의 출판물이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출판물은 해군이 2020년 10월 14일에 반인간형 반 바퀴 로봇을 원한다고 적혀 있으며, 두 번째 출판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 사코스 로보틱이라고 하는 정부를 위해 아이언맨 정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면 팔란티어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많은 계약을 통해 그는 군사산업 내지 그 깊은 곳에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20년 육군 및 해군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이들을 위한 중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군용 소프트웨어를 계약하고 있는 회사보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더 능숙한 회사는 팔란티어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팔란티어의 두 번째 투자인 리류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리류움은 항공시장을 변화시키는 미래형 제트 회사입니다. 최초의 전기 수직 이착륙 제트기를 제작했고요. 7인승에는 6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데요. 이 항공기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순항속도가 약 175mph, 즉 36개의 저소음 전기 덕트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요. 이 제트기의 범위는 155mph 이상, 즉 2040년까지 약 1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팔란티어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팔란티어는 이 리류움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어센터 및 제트기 내에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전략적인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미국 현지에서의 분석입니다. 즉 미래의 소형 개인 제트기가 대중적인 어떤 여행 형태의 모습으로 자라간다면 전문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최근에 인터넷 발달이 되면서부터 정말 이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 요즘처럼 정치와 미국 주식시장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시키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계약이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팔란티어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피터트리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의 정치적인 노선과는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이외에도 바로 사코스와 리리움처럼 점점 외연학장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팔란티어의 2021년 그리고 미래에서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만 팔란티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강력한 수익성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시장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요. 보다 더 많은 기관들이 오너십으로 팔란티어에 들어갈 때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면서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